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 공원에서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차량 안에 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배우 이선균씨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판정돼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왔습니다.